안녕하세요 패션유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추운 것 같네요. 저도 봄에 입을 옷을 찾느라 옷장을 뒤져봤는데요. 유행이 좀 지난 아이템도 있고 옷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입으려니까 입을 게 없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번 시간은 내 옷장에 있는 기본템으로 코디할 수 있는 봄 스타일링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즌 트렌드를 반영하여 일상룩으로 적용이 가능한 스타일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파이팅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님 아이템입니다. 봄 트렌드 중 가장 강력한 아이템인데요. 데님 팬츠, 데님 자켓, 데님 스커트까지 데님 아이템은 너무 많죠. 데님의 큰 장점은 매치가 쉽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데님 자켓은 봄 아우터로 다양한 팬츠에 매치하기 좋고요. 포멀한 슬랙스를 매치하시면 일상룩은 물론 출근룩으로 좋아요. 여기에 올봄 유행테밍 카고 팬츠를 매치하시면 힙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바지를 매치하시면 올 데님 일명 청청 패션이 되는 거죠. 자세한 데님 스타일링은 따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청 패션은 촌스럽다, 코디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레트로한 감성으로 연출을 많이 해서 그냥 편하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무난하게 입으시려면 데님 자켓과 하의는 컬러를 맞추시면 튀는 느낌 없이 데일리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여기서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상의를 살짝 오픈하시거나 악세사리나 슈즈에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님 팬츠, 청바지는 기본 중에 기본 아이템이죠. 일단 기장은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이렇게 롱한 기장이 트렌드예요. 데일리 룩으로는 깔끔한 일자빛이나 아니면 세미 와이드 핏이 어디든 매치하기 편해서 좋아요. 트렌드를 좀 더 따라가고 싶으시면 찌청이나 요즘 핫한 카고 스타일의 데님도 추천드려요. 블랙 블레이저 자켓과 세미 와이드 핏 청바지를 매치했습니다. 저는 너무 와이드한 핏은 약간은 부담스러운 느낌이 조금 들어서 평소에 딱 이 정도로 핏으로 입는데요. 하의는 요즘 유행템 카고 팬츠를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너는 화이트 긴팔 크롭탑을 입었고요. 크롭탑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깔끔한 기본 티셔츠를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포멀하게 입으시려면 셔츠를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던하고 깔끔하게 스타일링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템은 셔츠입니다. 작년에는 블루 셔츠가 유행이었다면 올해는 다시 기본템으로 화이트 셔츠가 돌아온답니다. 이런 기본 셔츠는 봄에 꼭 있어야 하는 기본템이죠. 셔츠 하나만으로도 너무 모던하고 깔끔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기본템으로는 딱 타이트한 핏보다는 세미 오버핏으로 고르시는 게 클래식하게 두고두고 오래 입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슬랙스에 운동화만 매치해줘도 깔끔한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미 오버핏 셔츠가 있으시면 캔덜 제너처럼 셔츠를 아우터처럼 연출하셔도 좋아요. 캔덜 제너처럼 셔츠를 아우터로 연출해봤습니다. 낮에는 부쩍 더워져서 자켓이나 이런 아우터보다는 확실히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저녁에는 셔츠가 얇아서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셔츠는 오버핏 기본 화이트 셔츠라 여기저기 코디하기 편했고요. 하의는 벨트랑 베이지색 세미 와이드핏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벨트가 없었으면 좀 밋밋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요즘 여기저기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 게 트렌드죠? 이너는 저는 밑단이 나오지 않는 화이트 오더탑을 매치했는데 데일리로는 그냥 깔끔한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셔츠랑 이너가 화이트라 진짜 깔끔한 느낌이 드는 스타일링이에요. 출국 룩으로도 좋겠네요. 세 번째 아이템은 탱크탑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완전 트렌드 아이템이에요. 저는 이 탱크탑이 밑단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자켓이나 가디건 안에 이너로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보시면 활용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나시탑 특성상 아주 시원시원해요. 여름까지 쭉 길게 입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꼭 하나 있으면 좋고 컬러는 아이보리나 블랙 같은 기본색이 좋을 것 같아요. 나시탑은 가슴이 너무 파여있지 않은 깔끔한 스타일이 좋아요. 데일리하게 딱 한 벌만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면 밑단 기장이 좀 긴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은 괜찮은 걸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돌려입기 좋아요. 기본 티셔츠나 나시탑 같은 이너템이랑 같이 코디를 할 수도 있고 또 더울 때는 어깨 위에 그냥 얹기도 할 수 있어서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봄 가디건은 재질이 좀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약간 얇으면서도 루즈한 그런 게 좋아요. 핏은 약간 넉넉한 걸로 고르시는 게 예쁠 거고요. 또 컬러는 화사한 아이보리, 베이직한 무채색이 일단 좋고요. 올해의 트렌드에 맞게 조금은 컬러풀한 색깔도 좋겠네요. 저는 가디건에 슬랙스를 매치했습니다. 봄에 맞게 화사한 민트색 가디건에 블랙 슬랙스를 매치했어요. 니트 두께가 얇아서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디건 컬러가 포인트가 되어 하얘가 어두운 컬러에도 화사하고 밝아 보이게 연출이 가능했어요. 블랙 슬랙스는 기본 아이템이라 간단하게 컬러풀한 가디건 하나로 저처럼 생기있는 데일리 룩을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켓만 걸쳐줘도 포멀한 무드로 출근 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번째 기본템은 자켓입니다. 간절기에 항상 입는 클래식한 아우터죠. 자켓 특유의 세련되고 깔끔한 무드가 있고 출근 룩부터 데일리 룩, 포멀한 스타일에는 무조건 어울리고요. 또 맨투맨이나 청바지같은 캐주얼한 아이템과도 두루두루 연출하기 좋은 만능 아우터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추천드리는 핏은 오버핏이고요. 이런 오버핏이 청바지나 슬랙스 같은 거랑 매치해도 예쁘거든요. 세련되면서도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고 싶으시면 가죽 자켓도 좋아요. 이렇게 오버핏 자켓에 청바진만 매치해도 너무 스타일리시하네요. 올 봄에 가장 돋보이는 소재인 가죽 아이템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셔츠 스타일의 가죽 자켓에 블랙 슬랙스를 매치했어요. 상의 하의가 올 블랙이라 이너는 초록색 기본 티셔츠를 입어서 컬러로 약간의 포인트를 줬어요. 핏에는 하이웨스트 슬랙스라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게 보이네요. 가죽 자켓은 약간 오버핏이고요. 청바지, 면바지는 물론이고 원피스, 스커트에도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켓 디자인이 라이더 자켓보다는 좀 더 투박한 느낌이 덜하고 여성스럽게도 연출이 가능한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여섯번째는 슬랙스입니다. 슬랙스는 다가올 봄과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블랙, 차콜,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정도의 기본적인 컬러들이 포멀룩에 활용하기 쉬우실 거예요. 출근룩은 물론이고 데일리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기본템이죠. 단정하면서도 고민없이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팬츠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깔별로 많이 쟁여두기도 하는 아이템이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장스러운 바지는 자칫하면 좀 올드하고 천수로 보일 수 있어서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편한 와이드핏으로 고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로퍼예요. 스타일링의 마무리는 신발이죠. 로퍼는 발도 편하지만 특유의 고급스럽고 세련미까지 있는 신발이어서 활동이 많은 봄에 소장하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온피스, 청바지, 슬랙스 정말 안 어울리는 데를 찾기가 힘들 정도랍니다. 컬러는 기본적으로는 블랙이 어디든 매치하기 좋고요. 디자인은 최대한 기본에 충실한 베이직한 스타일이 활용도가 좋겠죠. 요즘에는 굽이 청키하고 볼드한 플랫폼 스타일의 로퍼가 트렌드입니다. 헤일리 비버는 다시 낮은 로퍼를 많이 신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굽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봄 가장 중요한 기본템 7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이 정도만 준비해 두시면 올봄에 코디하는데 힘들지 않으실 거고요. 참고하셔서 올봄 예쁘고 화사한 봄 스타일링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